영빈이 세상을 떠나던 날 혹시 배동아이를 하나 만나지 않았느냐? 저하께서 그 일을 어찌 아시옵니까? 실은 그날 제 또래의 배동아이 하나를 만났습니다. 얘, 너 혹시 영빈자가 처소로 가는 길 아니? 함께 영빈의 빈소에 갔고 그 아이가 영빈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던 모습이 기억에 납니다. 그 아이의 이름은 기억하고. 그 아이의 이름은? 영빈자가 접니다. 산이가 왔습니다. 산, 산이. 내 이름은 산이다. 너무 울면 몸이 상해. 너였구나. 과거? 난 그런 거 보지 않는다. 저하셨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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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. meu. 감사합니다.